자 171번 에서는 어딨어요 어 셋에다가 s 를 붙여줬어야 됐겠고 자 그다음 여기는 풀이 아니라 풋 그 다음에 여기는 컴플리팅 ing 로 바꿔주고요 여기에서는 어플라잉 다음 음 호핑 음 나 176번 에서는 해즈를 헤드 아니와의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워즈를 집어 넣어줬어야 되고 여기는 반대로 어게 어디서 어 워즈를 또 빼야 되요 이거는 자 여기에는 빈을 넣어서 수동태로 만들어 줘야 되고 여기는 드로 엔 자가 빠져야 됩니다 음 자 이제 분석도 한번 해 볼게요 자 문장 구조는 동명사 주어를 쓰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끊어라 나도 언니 버드 올 소금 을 쓴 거에요 내가 목적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기서 언더스탠딩 을 때 이해 대상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스트롱 뒤에 보면 엔드가 있지 엔드 때문에 목적어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 구조적으로는 a b 이거 나도 요기 탈은 텐 스킬은 나도니 때문에 별도로 빠진 거야 남의 c 자 그 다음에 요 대절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잖아 그지 근데 비전은 단수라고 선행사에 맞춰야 되니까 s 를 붙여 줘야 되겠죠 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시계가 되는 이유는 리커 아일즈 보면 지금 s 가 붙어있잖아 현재 시제 란 말이야 과거 시제가 아냐 자 그 다음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 목적어 줘 음 동명사 목적어를 쓴 거고 이렇게 되고 콤마 다음에 나가면서 여기는 분사 구문의 구조가 시작이 된 거에요 2번 이라고 하면 여기가 목적어 어 2번 그러면 얘는 음 풀링이 될 때 대수 여기는 일단 동사 자리 아니지 동사자는 여기 없고 그지 그러면 준 동사 자리 인데 뒤에 본 목적어 없이 전명구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pp 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작품에 놓여진 노력 이란 얘기는 각각의 작품에 투여된 노력 이라는 뜻이 되겠지 아 그래서 요기 지금 요 엔드 가 있는데 또 이게 이거는 a & b 는 해석하면서 좀 확인해 봐야 돼 요기는 어프리 셰이 링 엔 인게이징 일로 연결되는 거야 어 근데 인게이지는 이거 자동사 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형태를 쓰진 않아요 요기 2번이니까 똑같이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73번 스패딩 수 시간을 스튜디오에서 음 콤마 분사 구문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분사 구문 근데 분사는 여기서 시작한 거지 그 부사 니까 그냥 앞쪽에 하나 나와 있던 것 뿐 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 스패드 시간 ing 구조라고 생각해도 돼 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어차피 뭐 해석은 똑같으니까 자기가 주어 그러면 요 ing 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전치사 뒤 동명사 였던 거지 근데 이제 앞쪽에 부사가 있어서 약간 헷갈려 안보일 수는 있었겠다 이 정도는 다 봐야지 뭐 내가 3번 예술 작품을 그러면서 동격이 들어온 거에요 얘랑 이 세리 스펙션 이랑 아야 미안하다 세리 스펙션 이라고 연결되는게 아니라 예술 작품 요고 랑 요고를 이제 동격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특별히 그 것 됐 이렇게 해즈빈 현재 완료 줘 34번 이라고 했네 어 사랑의 노동 사랑의 노려 그러니까 그 작 자신의 작품의 예술가가 막 엄청난 애정을 쏟은 거지 그것 신 그 예술 작품을 완료한 이 완료한 것에 만족은 얘가 주었는데 동사가 아직 안 나왔지 여기 입니다 그리고 주격 보호 자 그리고 지금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은 이디고 뒤에는 ing 죠 이런 구조 가능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디면 뒤에도 이디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문법적으로 맞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둘 다 맞는 거에요 자 그 다음 문장 구조를 보면은 자 artist 가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고개의 수동태 라고 사용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워즈 어브젤 비 어브젤 모모에 몰입하다 그래서 대꾸 조가 나오는 거 그럼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당연히 후치 수식하는 구조에 되겠지 그래서 적용한다 마지막 손길을 세밀하게 그의 예술 작품에 어 적용하고 있는 그 예술가는 그의 작품에 너무 몰두해서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거는 1번 했으니까 2번의 역을 하겠다 그죠 시간 흐름 시간의 흐름에 그리고는 a & b 의 구존에 그 주변의 세상을 잊어버렸다 자 인스파이어 당연히 pp 로 나가면서 pp 로 나가면 분사 구문 밖엔 없어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명구 콤마 나오면서 분사 구문이 된 거지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올 순 없겠죠 그래서 동사 다음에 투부 정상의 가 합쳐서 쫙 동사라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그것 안에 독특한 이야기들을 포착하기를 희망하며 어 여기서 잊은 그 도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다 그 다음 176번 자 이번에도 또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거는 여기 보면 left 가 과거 시제 동사란 말이야 과거 시제 동사와 현재 완료는 같이 못쓰는 거지 신스 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요게 목적어 그러면서 여기 left 는 5 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또 모든 사람 그 미술관의 모든 사람을 넋을 이케 했던 그 대작을 만들었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얘가 이제 주어 고 얘는 그냥 동사 에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들어간 거야 pp 가 아니라 자 계속 종법에 관계서 했구요 여기서 디벨롭트 는 동사는 아니고 pp 로 쓰였다 발달 된 스타일이야 많이 이어서 화면은 수년간에 오랜 시간의 연습과 실험을 거쳐 발달 되어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가 안되지 접속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꾸며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었던 거야 자기가 주어 고 이제 후 자리 바로 꾸며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빈을 넣으면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야 왜 목적 없잖아 뒤에 바로 전면구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모든 표현은 동사 앞까지 그러니까 요 스팬트가 동사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거야 투부 정사는 여기서 목적으로 쓰였는데 보통 근데 이제 스팬드 시간 ing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 꼭 ing 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투부 정사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우리는 여기 문법 문제 풀때는 투부 정사 쓰지 말고 웬만하면 ing 써라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하게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ing 쓰는 게 여기가 더 좋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법 연습을 하고 있잖아 학교 내신 연습 그 다음에 as as possible 여기는 이제 수거죠 in detail 상세히 자 180번 자 그림 자 관계사절이 꾸며야 되요 그리고 자 위에서 엔드 때문에 지금 보니까 뭐 어차피 동사는 여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a b 이렇게 된 거야 목적어 근데 여기에 현재 시 지금 갑자기 그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현재 시제를 썼지 그러니까 요 의미는 이 그림이 아직도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아니 그 그림이 아직도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어 당긴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쓴 거에요 그래서 고를 때는 이제 시제를 다르게 해서 다르게 전시됐던 건 과거 지금은 여기 전시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그 그림 자체는 사람들의 관심을 아직도 끌어 당기고 있는 거지 음 자는 패스 바이 는 수거 줘 그래서 지나쳐 가는 2번 이라 그랬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어 당기는 그 그림은 하면서 여기가 이제 문장 동사였던가 널리 이렇게 됩니다 전면 구조 어 여기까지